급 COMEER istent Him himself am in But he is a times the 자, 임정수 선수 정말 멋진 공격 한번 보여줍니다. 수준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역회전을 주고 옆돌리기 형태를 간 거죠. 회전이 왼쪽 방향이고요. 공의 각도를 자연스럽게 세워줍니다. 아, 잘 쳤어요. 굉장히 뿌듯해하는 리더 김재근 선수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임정수 선수가 현재 다승 3위거든요. 17승이나 거두고 있어요. 자, 옆돌리기. 안 들어가네요. 먼저 공격이 워낙 좋았었고 이번 공격은 살짝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멀찌감치 보내 줬지만 살짝의 이 와중에도 살짝의 밀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살짝 짧아지는 형태로 득점에 실패했네요. 네. 들어오는 임정 선수를 잘 반겨주는 김재근 선수였었고요. 김보미 선수 공격합니다. 분리를 만들어 내기에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자, 각도를 좀 잘 만들어 줘야 되고요. 들어갔어요. 좋아요. 김보미 선수 참 잘합니다. 지금 네 명의 여자 선수들이 너무 잘하네요. 살짝 분리를 내주면서도 내공의 키스 타이밍을 느려지지 않게끔 내공을 빨리 진행시켰고요. 특히 2라운드에서 김보미 선수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성적이 상당히 좋잖아요. 구승 3패. 성적도 성적이고, 에버리지 자체도 높고, 승률도 높고, 득점 성공률도 높고. 뭐 그냥 다 높습니다. 네.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NH 농협카드 김보미. 자, 저 사이로 늦게 나는 거죠. 2뱅크 형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3뱅크는 각도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2뱅크 직접 갑니다. 좀 두껍게 맞아야 돼요. 충분히 가능한 배치이긴 합니다. 아, 좋아요. 깨끗하게 성공하는 김보미 선수의 2뱅크 샷.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잘 밀어냈네요. 좋습니다. 이제는 김보미 선수가 공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섭습니다. 너무 잘 쳐요.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2라운드에서 더욱 더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가 빠른 선수였나 싶기도 합니다. 자, 옆돌리기. 아, 정확합니다. 들어가네요. 산뜻합니다. 정말 잘하네요. 김보미 선수가 진짜 우승이 없다는 게, 저번 해설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신기할 정도로 정말 잘 쳐요. 저는 어제 경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가려놓으면 조제호 선수가 치는지... 뭐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조제호 선수하고 점점 비슷해져요. 실력도 그렇고. 지금 회전력을... 돌려놨어요. 빨려들어갑니다. 성공! 지금 이 배치는 살짝 얇게 맞은 것 같아요. 대륙 좀 두껍게 키스를 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위험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 김민하 선수... 표정이 너무 리얼한데요. 김민하 선수가 아주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고요. 이번에도 들어왔습니다. 6점째. 그러면서 얇게 맞고 올라가면서 오히려 포지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김보미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퍼펙트를 달성했었습니다. 복식에서 퍼펙트 큐가 나왔었고요. 근데 또 현재 6점째. 물론 이번 경기는 퍼펙트를 할 수는 없지만... 대단합니다. 자, 뒤돌려치기. 일목적구와 내공을 교차시키는... 아, 길게. 길게. 이것도 들어가네요. 세트포인트까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타이란 7점. 홍정민 해설위원의 말씀처럼... 조재호 선수가 치는 것만큼 신비다, 지금. 무섭습니다. 실제로 보고 있는데 소름이 돋아요. 네, 너무 잘 치네요, 진짜. 사실 여름철이 더울 때는 좀 무서운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오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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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를 완전히 씻어내는 김보미 선수의 활약입니다. 자, 마지막 리버스로 가나요?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리버스. 아, 좀 회전이 맞나요? 네, 조금. 아, 일점을 남겨두고는... 멈춰섰습니다. 아, 이게 바로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넘어가는군요. 무서운 게 다음 턴으로 이제 넘기고 있는 김보미 선수였습니다. 리버스를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한 것 같은데 들어가진 않았어요. 밀림이 있었네요. 야, 그래도 7득점. 대단합니다, 김보미 선수. 뒤돌리기의 배치가 섰는데... 회전력을 좀 많이 살리면서 두께를... 예민하겠어요. 그렇죠. 아, 앞돌리기로 왔어요. 아, 앞돌리기로 선택을 했네요. 갑니다. 자, 백민주 선수 질세라. 수진 공격 보여줍니다. 자존심이거든요, 백민주. 이게 보면 약간 좀 불타오르는 느낌도 있어요. 1라운드 대결에서는 이 선수들이 백민주, 임정숙 선수가... 아, 아미조죠. 김민하, 김보미 선수에게 9대4로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또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현재는 8대2로 김보미, 김민하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앞돌리기 절겠네요. 자, 일단 두께, 얇은 두께 잘 맞췄는데... 내공의 각도 짧아져야 됩니다. 잘 가고 있어요. 성공!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였다면 저는 파란보를 비껴치기를 쳤을 것 같거든요. 네, 약간 수비를 생각할 수 있는 선택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쉬운 공이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쳐내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아, 진짜 LPB 선수들이 얼마큼 더 발전할지 진짜 기대됩니다. 네, 더하나 또 백민준 선수가 이렇게 잘 해주면... 김재경 선수는 더 뿌듯하죠. 차임아웃에 크라운 에테. 패치 상황으로 봤을 땐... 파란 공에 앞돌리기를 쳐야 되지만... 큐거리가 안 나와요. 자세가 지금 좋지 않거든요. 노란 공을 치려고 딱 보면은 마땅히 칠 공이 없습니다. 원뱅크 넣어 치기도 어렵고... 뒤돌려 치기도 어렵고... 앞돌리기 짧게 형태나... 뭐 직접 가는 형태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파고 들어가는 뒤돌려 치기를 가나요? 자... 이야, 멋지네요. 정말... 김재경 선수가 춤출 것 같습니다. 이야, 저 공을... 어마어마하네요. 이 선수들... 분위기 오묘하네요, 지금. 이야, 진짜 잘 쳤습니다. 뭐... 김보미에 이어서 백민주 선수까지... 이야, 너무 잘 치네요. 빵빵 터지고 있어요. 자, 뒤돌려 치기를 가는데... 형태로 봤을 땐 옆돌리기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뒤돌려 치기... 뒤돌리기로... 네, 좋아요. 득점 계속 이어갑니다. 장군멍군으로 가는군요. 4득점을 올려놨습니다. 이 선수들에게는... 이 2세트 9점이... 무척 짧아 보이는... 느낌입니다. 아, 비껴치기를... 선택했네요. 네, 대공을 살짝 빼다가 가겠다는 거죠. 한 1포인트 언저리까지 빠지면 될 것 같은데... 자, 1포인트 근처 왔구요, 일단. 아, 회전력이 여기서 없어져야 하는데... 너무 죽어야 되는데... 아, 너무 내용적으로 너무 좋은 공격이었어요. 득점한 4득점 모두...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못 미치는 느낌이 있었네요. 자, 뒤돌려 치기... 네, 좋습니다. 아, 마무리 성공했습니다. 김민아의 마무리. 김보미가 7득점, 그리고 김민아가 2득점. 마무리하는 점수까지 김민아 선수가 해내면서... 이 세트는 NH 농협 카드가 승리했습니다. 아, 뭐... 정말... 4명의 LPB 선수 모두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한 20점짜리 경기였으면 정말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